캐논 파워샷 G5X의 AF를 테스트 앱으로 하겠습니다. AF의 경우 단일 초점인 원샷 그리고 동체 추정 모드인 서브 AF를 활용할 수 있으며 드라이브 모드 역시 터치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메뉴에서 접사 일반 AF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F 모드의 경우 얼굴인식 트래킹 모드, 일반 AF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얼굴인식 트래킹 모드에 대해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인식 트래킹 모드의 경우 다소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어 어느 정도 이동하는 피사체에 대해서도 AF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일반 AF로 돌아가서 AF 프레임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 프레임의 경우 다이얼을 통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으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즈를 조절해도 AF 포인트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세밀한 초점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AF 설정에 대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 설정의 경우 G5X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MF 기능을 지원합니다. AF 포인트 줌, 세이프티 MF, MF 피킹 설정 등을 할 수 있는데 AF 포인트 줌의 경우 초점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능이고 세이프티 MF 그리고 피킹 설정을 한 상태에서 MF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 포인트의 경우 이렇게 터치로 조절하거나 혹은 다이얼을 돌려서 MF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AF 상태에서는 포커스 브라켓팅이라는 기능을 지원하여 여러 영역에 초점을 한 번에 세 장 정도 촬영할 수 있어 초점이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러 거리의 촬영을 진행하여 보다 정확한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동영상 AF에 대해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AF의 경우 부드러운 초점 전환이 가능하며 터치 혹은 AF 버튼 중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는 줌의 속도가 자주 줄어들지만 극도로 소음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용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줌 테스트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테스트의 경우 일반 사진 촬영 못해서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24mm에서 100mm랑을 감안했을 때는 다소 느린 줌 성능을 보여줍니다. 줌 whenever